나 그 새끼가 지겨버릴 거야! 아버지,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! 아니, 그냥 놓으라고! 무슨 일이십니까? 동식아저씨가 자기 조카를 직접 수감 채워갔대요. 그 새끼가, 그 새끼가 어르신을 지겨버려. 이것들 놓으라고! 나 그 새끼 변성이 되고! 찢어버릴 거야, 내가! 아버지, 그거 안 돼요! 놔, 그 새끼야! 아니라고요! 이 섬이 걘 아니라고요! 절대 아니에요! 요인... 요인 진짜야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다른 사람도 아니고... 니가! 니가! 사람을 죽일 수가 없냐, 이놈 새끼야! 죽이더니... 그게 뭐... 이제 와서 오리발 내면 뭔 소위냐! 모든 증거가 죄다 널 가리키고 있네, 인마! 그 성냥갑... 그리고 쪽지... 우와! 우와! 형아! 이게 다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. 방 정리 좀 해야 되겠다. 나와 밥 먹게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라고요, 그것은. 나 아니에요. 아니면... 이거이 다 뭐이야, 응? 누구 분이야, 이거이! 응?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